지금 저 아드님은 이 일 말고 다른 일이 있어요? 없습니다. 그런데. 아니 여기 사업자 등록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? 제 앞으로 돼 있어요. 사장님 아니야? 네. 여하튼 그쵸? 네. 중국에서 어디 있었어요? 텐진이요. 천진? 뭐였어요? 이상한 거면 이상한 거 얘기해봐요. 방송 못 나갈 거면 나가지 말라고 할 텐데. 수출에 있었어요 수출. 수출? 그 중국인은 저기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? 아니 어이. 거짓말하지 말고. 확실히 거짓말하면 또 또 밝혀내게 나는 진짜 이런 거 잘해. 뭐 했어? 여기서는 잘 들어요. 나하고 얘기하는 건 다 진짜야. 리얼이에요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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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. 원하게 알아야 뭘 고쳐주든 욕을 하든 안 그래요? 네. 가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. 뭐 했어?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돈이 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겠지 매출도. 방송 나가도 돼? 안 되죠. 아니 아니. 본인 얼굴이 나가도 괜찮겠냐고. 뭐 사기치고 도망온 건 없지? 네. 그렇지? 네. 그럼 괜찮네. 뭐랬든. 왜 아들이 이 가게에 집중을 못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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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